. 고양이들아, 간식? 고양이들아, 간식? 머냥이와 딱지의 집사, 배우 신선율입니다. 부대, 자유! 자유 금방 아니야. 너희한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라고 했어. 오, 맛있어. 머냥이를 만나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한데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그때 거기 촬영 현장 장소에서 소품팀을 계속 따라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서 근데 계속 그냥 걸어서 제 옆에 계속 누굽는 바람에 데리고 왔습니다. 딱지는 길냥이 어미의 배에서 태어난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입양을 한 거예요. 잡았다! 딱지! 고양이는 정말 성격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양하기 전에 내가 집사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딱지 일로와요.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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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, 익숙한 최취의 옷을 준비해주세요. 두 번째, 익숙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려줘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마냥아! 딱지야! 딱지야! 마냥아!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여기가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이랑 똑같은 환경이야 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. 딱지 일로와! 세 번째, 고양이가 먼저 이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해야 돼요. 모든 고양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길고양이라고 다른 고양이가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. 조금만 기다려주고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사는 훌륭한 반려운 동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심장이 뛴다 38.5도 캠페인! 길 위에 고양이들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주세요. 아야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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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